부동산 경기의 흐름은 마치 롤러코스트를 타는 것처럼 불안불안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리죠. 더운 부동산 연구소 대표 최혜정입니다. 앞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께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격려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의 부동산 경기 흐름은 마치 롤러코스트를 타는 것처럼 불안불안합니다. 부동산 경기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부동산 정책은 강화되고 또 완화되고요. 이렇게 짓대 없이 변덕스럽게 변화합니다. 이러한 부동산 경기의 등락 속에서 사람들은 울고 그리고 우는 마치 영화 그리고 드라마와 같은 일들이 우리 삶 속에서 반복되어 왔죠. 드라마와 영화는 허구지만은요. 지금 이러한 상황은 바로 우리에겐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은 우리의 부동산 투자를 두렵고 어렵게 만듭니다. 하지만 두렵고 어렵다고 해서 손 놓고 있을 순 없죠. 부동산 투자는 불황해하라는 말이 있고요. 남들이 살 때 팔고 또 팔 때 사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제 다시 투자의 기회는 왔습니다. 투자의 큰 흐름 속에서 우리는 옥석을 가린 투자로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반드시 잡아야만 합니다. 우리의 소중한 자산 1호 바로 부동산입니다. 부동산 투자와 상담 더원의 전문가와 함께 고민해 보시죠. 각종 고민 상담 발발은 정책 발표 해석 그리고 투자 상담까지 종합해서 종합 선물 센트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2023년은 더원 부동산 연구소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가족 모두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2023년은 시청자 여러분을 위한 노력하는 한 해로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